오빠 그리고 입 좀 다물어. 자꾸 입을 벌리고 있어. 내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아, 팁. 망원 짜 있어, 이거. 그래, 진짜로? 어머, 습도네. 오늘 된 거야, 그거. 됐고. 됐고. 아, 뜨거워. 노래 제목이 꼬로불.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띄웠어요. 그래갖고 안 불러요. 금호산이라는 게 있어요. 세 곡이나 갖고 있어요. 다시 이용해 봤습니다. 그게 달리고 있지? 금호산이요? 네, 금호산이요. 금호산이요. 금호산이요? 왜 하필 금호산이요? 왜요? 아, 금호산이라는 구미에, 금호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어요. 네. 고향이 금이니까요. 선생님, 고향이 금이? 예. 금이 어디? 금호산 대표요. 금호산이, 금호산이. 금호산이, 금호산이. 금호산이, 금호산이. 금호산이. 얼굴이 겁나 잘생겼어요. 요즘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거야. 갑시다. 자, 금순이 가스님의 금호산입니다. 자, 금순이 가스님의 금호산입니다. 자, 네. 이집님의 금호산, 고음, 엑소, 엑소, 엑소. 약동강 앞에 놔두고, 금호산 콧대기 위에, 저 발도 쉬려 가더라 저 발도 쉬려 가더라 낙동강 앞에 가두고 저 발도 쉬려 가더라 저 발도 쉬려 가더라 푸른도 쉬려 가더라 푸른도 쉬려 가더라 그 보산 밤은 깊었고 떠난 일도 잠도록 해 저 대상 바라보며 오늘도 불러옵니다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오늘도 잠도록 나를 들러옵니다 고생하는 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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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낙동산 앞에 놔두고 천생산폭대기에 바람도 지어 가도록 부동산 도시 지어 가도록 그대 보상한 밤을 기뻐고 떠나는 일도 잠들었겠지 천생산 바라보며 오늘도 물러봅니다 어머니 부리운 어머니 걸어 갈rah agar 이걸 hare 14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